드디어 우리 2025학년도를 위해서 함께 호흡하게 될 오리지널 개념완성 스페셜 골드 물리학 1 블랙 버전이 개강을 하고요. 짧게 OT를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그렇죠. 블랙. 모든 것을 빨아들일 수 있는 이 집중과 몰입으로 중심을 확고해 하고 결국은 핑크 물리학이 우리 앞에 준비가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모든과는 그렇지만 기본이라는 것은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죠. 그러나 많이들 간과라는 부분들이 있죠. 보통 다른 과목도 그렇죠. 특히 물리학이라는 과목이 간극이 큽니다. 기본은 알겠는데 심화가 잘 안돼. 개념은 이해하겠는데 문제가 어려워. 이러한 간극에 대한 이격감을 해소하실 분들은 바로 스페셜 골드 블랙 버전과 샘과 함께 진행합니다. 바로 이런 부분이죠. 기본이란 말은 절대 쉽단 뜻이 아니고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다들 알면서 확고해 하지 않죠. 이 기본계에서 비롯되는 것이 결국 물리학에서의 컨셉이랍니다. 물리학이란 것은 산수계산하고 주절주절 복잡하게 물리랑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바로 물리랑들의 각각의 정의를 익히고 이 물리랑들의 관계 연결의 규칙을 바로 우리가 자연스럽게 몸에 배도록 하는 것이 바로 물리학이랍니다. 그렇다면 심플이 베스트. 절대 길게 풀면 안됩니다. 전 그렇게 얘기를 해요. 길게 풀건 길게 풀면 최악이다. 짧게 짧게 갈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이런 분들은 바로 이 스골강제로 들어오시기 바라고 이 스페셜 골드는요. 1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나는 완전 제로야. 이런 분들은 선수강으로서 수능적 사고 생기초 물리학을 준비하시기 바라고 어느 정도는 좀 한 게 있어 라고 생각하신 분들은 획기적인 컨텐츠를 준비했습니다. 역학신공이라고 해서요. 바로 10가지 주제. 꼭 운동역학뿐이 아니라 이제 연력학이나 특상대성이론 또 전기력, 자기자중척까지 포함시키는 10개의 주제로서 신나게 공부해서 바로 위력의 무공을 발휘하자라는 의미인데요. 우리가 보통 이 개념강좌 같은 경우는 전범위를 다루다 보니까 차근차근 진행하는 그런 장점은 너무도 중요한 부분이었죠. 그런데 약간의 우리가 좀 불안한 게 앞부분 할 때 뒷부분도 걱정이 되고 또 뒤에 뭐 3단원이 이제 전혀 전무후무하게 준비가 된 잘 안 돼 있는 상태에서 3단원을 보려하니 앞에 역학도 좀 걱정이 되고 이런 분들을 위해서 바로 유연하게 학습커리를 잡도록 준비가 됐습니다. 그래서 역학신공을 먼저 선수강 하셔서 이 스페셜 골드를 좀 더 안정적으로 진행할 수 있고요. 또 스페셜 골드 물리학 1을 수강을 마치고 또 역학신공으로 모든 것을 정리해버리는 이런 상황으로 후수강이 진행돼 되고 아니면 여기에서 중간에 역학부분이 진행이 되고 이제 2단원이라든가 3단원 들어갈 때 왠지 역학부분이 불안할 때는 중간수강으로 계획적으로 유연하게 준비할 수 있습니다. 이때 선빵의 기술이라고 해서 이미 완강이 되었고요. 여러분들 커리위원회에서 올해는 특히 이런 커리큘럼의 순환을 좀 빨리 준비하려 한답니다. 그쵸? 결국은 공부할 때는 되는데 실정과 수사를 안 돼. 아 이 부분은 중간에 진짜 공부가 빠졌다라는 거죠. 진짜 공부는요. 처음에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결국 답을 줍니다. 물리량의 연결 개념과 문제 그 사이 이 부분이 진짜의 공부인데 이 부분이 약하고 답을 내는 그러한 그 조바심에서 비롯되는 부분들이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개제 개제 그렇게 말씀 많이 들을 겁니다. 절대 개념과 문제를 분리하지 마십시오. 개념을 준비할 때는 문제를 염두에 두시고 계셔야 되고요. 또 문항에서 문항을 진행할 때는 바로 개념을 떠올려놓고 진행을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왜 개념은 아닌데 문제가 어렵느냐. 듣기만 해서 그래요. 아 이거 다음에 이렇게 푸는구나. 강의를 듣기만 하면 그렇죠. 이 선생님이 끌고 가는 대로 그대로 끌려오니까 됩니다. 정작 중요한 것은 스스로 뚫고 하는 연습을 반드시 해야 된다는 것이죠. 즉 남에게 설명할 수 있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근거와 당의성을 가지고 있어야 그 문항에서의 나오는 발문에 나오는 설정들에 대해서 확고함을 가지고 있어야 흔들지 않고 꺼내 쓸 수가 있는데 그저 순서에 의존하니 이거 다음에 뭐 하지? 라고 기억하려 하니까 결국 실정가서는 문제점 발생하는 부분이죠. 자 그리고 또한 이 스골수업과 함께 지금이 시기입니다. 교과서를 꼭 여러분들 확인하시 바랍니다. 이 교과서는요. 이건 이거고 저건 막 정독하라는 것이 아니고 교과서가 어떻죠? 상당히 읽기 불편하죠. 어떻게 되어 있으니까? 서술형 문장으로 이루어졌죠. 그런데 수능 문장이 바로 서술형 문장이거든요. 이건 이거 저건 저거 이런 요약정리 이게 바로 우리에게 치명타가 되는 부분이랍니다. 문항을 읽으면서 문장에 대한 사고력 그것이 문장의 해석력이 되면서 바로 물리랑의 연결의 기반을 이루게 된답니다. 자 이 스페셜 골드는요. 일단 개념편과 문항편을 크게 나뉘는데 개념편은 용어와 정의부터 진행을 하고 항상 말씀드리지만 절대 물리학은 개념과 문제 분리하지 마십시오. 개념 이해했으니까 문제풀이 들어가야지. 결국 악순환이 비롯됩니다. 개념과 문제는 함께 가십시오. 이 스페셜 골드 강의와 교재가 바로 이것을 표방하고 있습니다. 개제. 함께 가는 것이 개념이 문제고 문제가 개념이랍니다. 그리고 이제 문항편 같은 경우는요. 함께 간단했었죠. 바로 탐구 비전과 수능 클라시로 준비되는데 자 여기는 이제 기본적인 문항도 있고 또 고난도 문항도 함께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 해설편 같은 경우는 이제 물론 수업 중에 진행을 해드리는 부분이지만 혼자 이제 준비하실 때 해설편에 이렇게 강의식으로 생각의 논리 첫 번째 생각 두 번째 생각 이런 식으로 강의식으로 그나마 최대한 좀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논리적인 그런 설명을 준비를 해놨고요. 이 수업을 진행을 할 때는 이렇게 막 받아쓰고 이러다가 설명 다 놓칩니다. 그래서 중요한 부분들 이 판서하는 부분들의 필기자료는 샘이 첨부를 해드릴 것이고 몰입해서 샘과 함께 뇌호흡에 길을 걸어야 됩니다. 그리고 자기 스스로의 정말 중요한 복습 이 학습법에 대해서는 제가 OT 하나를 더 마련해 드리겠습니다. 또 문항도 마찬가지예요. 문항편에도 물론 해설지 잘 돼 있는데 뒤에 해설편에 아무래도 평면적으로 써놓다 보니까 좀 또 해설만 또 의존해서는 또 힘들어질 수 있으니까 수업 중에 샘이 하는 그 문항 발문 안에 설정에 순서대로 좀 입체적으로 문항에 손글씨로 직접 해드리는 이런 손글씨 필기자라도 함께 첨부해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여러분들이 수업에 몰입할 수 있는 그런 모든 준비는 다 해놓겠습니다. 자 그리고 스튜디오 버전과 이 현장 버전이 있는데 좀 시기적인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죠. 대신 스튜디오 버전은 좀 깔끔하고 정갈하게 그리고 현장 버전은 좀 역동적이고 다이나믹하겠죠. 자 근데 이때 이쯤 되면 이미 완강되는 발라버전 이거 들어도 되나요? 이런 분들 많이 나타나죠. 들어도 되나요가 아니라 자신의 이 커리와 계획적인 수강화에서 아무 상관이 없는 부분입니다. 장점이 있다면 이미 완강이 되었기 때문에 충분히 자신의 계획으로 갈 수 있다는 것이고요. 발라버전에 당하는데 물론 이제 이 블랙버전은 이 버전을 진행을 할 때 교재에서 문항이 좀 많이 바뀌고 합니다. 많이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지금의 이 트렌드와 컨셉에 맞춰서 또 문항도 교체가 됐습니다. 그래서 추가 문항은 1월에 제가 업로드를 해드리겠습니다. 전혀 듣는 데 장이 없도록 준비를 해드릴 테니까요. 자 그리고 이 효율적인 학습을 위해서 아까 제가 좀 순환을 빨리 한다고 했었죠. 아무래도 개념은 이거야 이럴 건 순 없는 거죠. 문항도 좀 기본적인 쉬운 문항부터 또 기본을 이용한 그런 고난도 문항까지 기본이 결국까지 가는 겁니다. 이런 고난도 문풀까지 진행이 되는데요. 원스텝으로서 일단 진행해드리고 제가 스골부스터 편이라고 각 단원마다 따로 준비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고난도 편으로서 강좌가 다시 이제 부스터 스골부스터 강좌가 준비되겠습니다. 같은 교재예요. 문항의 끝부분에 부스터 편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두 번을 볼 수 있는 그래서 짧고 굵게 핵심과 함께 고난도 실력편으로 준비가 될 것이고 이 모든 것을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바로 기본기의 뼈대가 바로 필살게 된다는 것을 강조해드릴 것입니다. 그게 몸에 배도록 하는데 사실 그게 그게 쉽지가 않아요. 우리가 좀 조급함과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차극차극 정확하게 진행해나가야 될 것이고요. 자 마지막으로 마무리해드리겠습니다. 답내는 풀이법, 스킬, 유형 좋습니다. 그러나 그거 이전에 먼저 가지고 있어야 될 가장 수능장에서 필요하고 써먹을 수 있는 스킬은 뭘까요? 바로 기본이랍니다. 자 그러면 바로 이제 1강 들어가기 전에 수업 활용과 또 학습법에 관한 OT 마련해드리고 그리고 1강 진행하겠습니다. 즉 끝까지 파이팅하시기 바랍니다. 렛츠 고! 렛츠 고! 감사합니다.